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덕대학교와 대전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대전 최초로 대학야구부를 창단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학야구부 창단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우수 야구선수 자원의 선발과 육성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. 대덕대는 다음 달 야구부 감독을 공개 채용한 뒤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를 선발해 오는 11월 대학야구부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대덕대학교가 야구부 창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대전 관내 대학야구부 창단은 야구선수로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대덕대학교에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창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의미를otz blocks하려면 starsipnet.입니다. 이번 criticize